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대 정시모집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학과 지원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주요 신학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 결과 신학과 지원 감소 추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원률을 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대표적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신학과 정시모집 마감 결과 3.6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이 1.81대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대표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올해 정시모집 마감 결과는 4.25대1입니다. 총신대 역시 지난해 2.68대1에서 상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장로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한신대 신학교의 경우 지난해 0.34대1에서 올해는 1.71대1로 소폭 상승했고 기독교대한 성결교의 신학교인 서울신학대 역시 2022년 0.57대1에서 1.33대1로 정원을 채웠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에 소속 감신대는 정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신대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영남신대, 부산장신대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비공개 했습니다. 주요 신학대 신학과 수시 경쟁률을 보면 장신대의 경우 1.80대1, 총신대는 3.82대1, 한신대는 1.14대1, 고신대는 1.10대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신대는 2.59대1, 한세대는 2.65대1, 침신대는 1.28대1, 성결대는 1.39대1의 수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학교에서 신학과 미달 사태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경쟁률로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이 신학과 경쟁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에 맞게 신학교육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한 뒤 신대원에 입학해 꼭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보다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과를 나와서도 자기의 전문 영역에 맞는 사역들이 가능합니다. 찬양사역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지도자가 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 목회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던 만큼 변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 신학교육의 다변화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